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마트 가전 매출이 급락 중입니다. 이사나 인테리어 등과 관련된 지출이 줄어든 데 따른 현상입니다. 이마트 영업실적 잠전공시에 따르면 2월 총 매출액은 1조 2,061억 원으로 전월 1조 6,413억 원에 비해 26.5% 감소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0.3%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적 부진 요인 중 하나로 가전 매출 부진이 꼽혔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도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전시장 업황 악화로 롯데 하이마트는 1분기 영업 손실이 1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국내 가전제품 판매액은 2조 6,227억 6,100만 원으로 1월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2월보다도 12.5% 하락한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라 올해 가전 매출 회복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리오프닝과 기업 재고 조정 등으로 하반기쯤 가전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전은 매출 총이익인 GP 마진이 20% 미만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 마트 전체 영업이익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바 토지진입니다.